인도와 대륙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됩니다. 남아시아 인구는 인도 14억, 파키스탄 2억 2천만, 방글라데시 1억 7천만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축복받은 땅이라 말할 수 있죠. 이곳의 인종과 언어, 종교 문화적 다양성은 복잡한 지리적 득성과 기후 차이에 기인합니다. 인도와 대륙은 북쪽 히말라야 산맥과 북서쪽 카라코람 산맥, 서쪽 발루치스탄과 아라비아해, 동쪽 벵골망과 아라칸 산맥을 경계로 유라시아 대륙과 구분됩니다. 지질학자들은 1억년 전 초대륙 건두하나에서 인도판이 떨어져 나간 이후 5천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판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고 추정합니다. 인도판은 현재에도 연간 5c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히말라야 산맥은 매년 6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한 서쪽 인더스강과 동쪽 겐지스강은 인도 문명을 탄생시킨 젖줄에 해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있다면 인도 북부에는 인더스 겐지스 대평원이 존재하죠. 광활한 곡창지대의 높은 농업 생산력 덕분에 아소카왕의 마오리아 제국부터 근세 샤자안의 무굴 제국까지 인도 북부 대평원은 정치 역사의 중심무대였습니다. 빈디아 산맥과 사트프라 산맥 사이의 나르마다강은 인도 북부지역과 중남부 대칸고원을 구분짓는 경계에 해당합니다. 평균 높이 600m의 대칸고원은 인도 중남부 대륙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대한 현무암 용암지대입니다. 그리고 대칸고원의 양측면에 인도양을 바라보는 역삼각형 해안선이 이어져 있죠. 인도스 강은 히말라야와 카라쿠람 산맥에서 바로 나여 카슈미르, 펀자부 지역을 거쳐 하류 신드 지역의 아라비아 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카라쿠람 산맥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K2가 솟아 있으며 그 밑에는 첨예한 용토분쟁 지역인 카슈미르가 위치하죠. 기온전 3000년 전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위적으로 대표되는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중하류 지역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인더스강은 산스크리토로 신두로 불렸으며 현대의 힌두 및 국가명 인디아의 오원이기도 하죠. 한나라에서는 힌두를 천축으로 표기하였고 신라 승려 해초가 집필한 왕호 천축국자는 인도의 다섯 왕국을 답사한 여행계를 뜻합니다. 인도 정부에서 자국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은 바라스로 전설 속 고대왕국 바라타의 후선을 의미합니다. 바라타족의 전쟁 이야기를 다룬 마 바라타, 위대한 바라타 왕조는 라마야나, 바가바타와 함께 인도 3대 고대 서사시 중 하나로 힌두교 사상의 종수를 담고 있죠. 마 바라타의 주요 내용인 크룩세트라 전쟁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서쪽 벽면의 대용 부조 작품으로 장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더스강이 관통하는 파키스탄의 주요 도시에는 수도 이슬람 아바드, 펀자부 중심도시 라호르, 항구도시 카라치 세 곳입니다. 파키스탄 서편의 건조한 고온 지역인 발루치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러한 고온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발루치스탄은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및 탈레반, 발루치족 무장 독립군이 대립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발루치스탄의 과다르항군은 중동 소규를 중국으로 바로 보급하는 일대일로의 핵심 전략 도시입니다. 중국은 과다르항구의 송유관을 통해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협을 통하지 않고 소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죠. 파키스탄의 절대 다수는 이슬람 순위파로 인도와의 종교 갈등 때문에 1947년 분리된 후 4차례 이상 큰 전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펀자부 지역은 5개 손가락 경태의 강으로 구성되며 강상류 재료 일부분만 인도 펀자부주에 속합니다. 인도 펀자부주의 중심 종교는 시크교이며 주도 압니차르에는 400kg 순금으로 만들어진 시크교의 최대 성지 황금사온이 위치하죠. 시크교는 힌두교에 번잡한 미신과 카스트 제도를 배격하고 절대평등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15세기 구루 나나크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근면성시를 추구하는 시크교 신도들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속하며 펀자부 지역의 부유함을 인도정보와 공유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4년 시크교 무장단체가 황금사온에서 독립 시위를 하자 당시 인디 간디라 총리는 탱크와 박격포를 동원해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는 강경 진압을 시행했었죠. 이에 분노한 시크교 경호원들은 인디라 간디 총리를 기관총으로 난사해 보복하였습니다. 시크교는 육식과 운동, 체력을 키우는 걸 장려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군인과 경찰, 경호원 출신이 많은 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경계에는 한반도 크기의 타르 사막이 위치하며 라자스탄주는 인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입니다. 라자스탄은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감의 중세 도시들이 곳곳에 존재하죠. 무굴 제국의 분홍색 건축물들이 질비한 자이프르는 마우타 호수 언덕 위 거대한 엠버 성체와 내부의 호화로운 거울 궁전 산 꼭대기 나하르가르 요새 바람의 궁전 허하마을 물의 궁전 잘 마을까지 세계적 관광 명소입니다. 하얀 대리석의 고전적 도시 우다이프르는 인공호수 위에 지어진 시티 팰리스와 300년간 왕족들의 여름 휴양지인 타지호수 팰리스가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성벽 도시 조드프르는 선명한 파란색 주택이 인상적이며 300년 전 제작된 독특한 기왕 문양의 투르직 계단 우물이 도시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인도의 행정수도이자 두 번째로 거대한 도시 델리는 연방 직할지구로 독립되어 있으며 위치상 상당히 북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델리를 관통하는 야문화강은 겐지스강 최대 지류에 해당하며 아그라와 알라바드에도 물을 공급하는 힌두교의 신성한 강입니다. 델리는 고대부터 존재했던 역사가 매우 오래된 도시로 우글 제국 샤자안이 수도를 아그라에서 올드 델리로 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죠. 뉴델리는 1911년 영국령 인도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계획적으로 설계되었고 넓은 도로방이 펼쳐진 정치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습니다. 분지지형의 뉴델리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안개와 난방용 연기, 디알리 축제의 폭죽 연기까지 합쳐져 미세먼지 농도가 1000마이크로를 초과하죠. 델리의 가장 대표적 유적인 쿠트빈나르는 13세기 무슬림의 인도 정복을 기념하며 세운 높이 72미터의 석탑입니다. 석탑 옆에는 쿠아틀 이슬람 사온과 4세기 굽타왕족 때 제작된 높이 7.2미터의 힌두교 철기둥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1600년간 녹슬지 않은 이 놀라운 철기둥은 정복왕 찬드라 굽타이세의 지적을 기념하고 있으며 그의 치세 때 인도의 중심 종교는 불교에서 힌두교로 전환되었죠. 네팔과 인접한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광활한 충접 평화의 곡창지대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이자 마오리아 제국부터 굽타 제국, 델리 술탄국, 무굴 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 주류 정치의 본거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중심도시는 러크나우, 캄프루, 아그라, 알라바드, 바라나시, 아요디아를 꼽을 수 있으며 특히 바라나시와 알라바드는 힌두교의 최대 성지입니다. 유델리에서 남동쪽 16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 아그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타지마을이 위치합니다. 델리, 자이프루, 아그라로 연결되는 삼각형과 멀리 바라나시는 관광객들의 주요 여행 코스이기도 하죠. 아그라는 무굴 제국의 수도로 큰 번영을 누렸으며 특히 샤자안의 치사기관은 인도 문맹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로 평가됩니다. 타지마을 뿐만 아니라 델리의 붉은 성체와 자마 마스지든 모스크, 화려한 타이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파키스탄 타타의 자미아 모스크, 라우르 성체까지 모두 샤자안 때 건립된 놀라운 건축물들입니다. 샤자안의 조부, 악바르 대제가 건립한 아그라 성체 또한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샤자안은 아들의 반란으로 만련의 권력을 잃고 아그라 성체 안 포로의 탑에 유폐되어 타지마을을 바라보며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인도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는 아마도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변 풍경일 것입니다. 바라나시는 작은 도시이지만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로 신성시됩니다. 힌두신화에서 파괴의 신 시바는 거대한 빛의 기둥 조틸링가가 되어 땅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다고 전해지며 이를 기념하는 시바 사원 중 하나가 바라나시에 위치하죠. 힌두인들은 겐지스 강에서 화장을 하고 재를 강물에 뿌림으로써 카르마, 옷벌을 씻어내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야무나강과 겐지스 강이 합류하는 알라바드의 프라야그에는 12년마다 개차되는 힌두교의 최대 축제 쿤부멜라가 열립니다. 불멸의 생명수 암리타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과 아수라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생명수 4방울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암리타의 신성이 깃든 겐지스 강물로 목욕하는 축제를 벌이며 특히 속세와 연을 끊고 고행을 수행하는 벌거벗은 성자 나가사두들이 함께 모여 행진합니다. 7세기 인도를 방문했던 소유기의 모티브 당나라 현장법사는 쿤부멜라로 추정되는 수만명의 대규모 축제의 모습을 기록에 남기기도 했죠. 바라나시 근교 사르나트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최초로 설법을 펼쳤던 불교 성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노계원으로 불립니다. 노계원에는 아수카왕 때 건립된 종교한 조각의 다메크 스튜파와 인도 정부의 공식인장인 4마리 사자의 봄륜문양 기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튜파, 영어로 파고달한 유골과 사리를 안치하는 불탑으로 다메크 스튜파의 경우 상층부가 종처럼 두터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입니다. 석가모니가 입적했을 당시 그의 사리는 8개의 스튜파 근본 팔탑에 나누어져 보관되었고 300년 후 아수카왕은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스튜파를 제작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네팔 룸비니에서 탄생하여 보드가야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사르나테에서 첫 설법을 펼쳤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슈라바스티, 기온정사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말년에 비아루주 바이샤리에서 마지막 참선을 마치고 쿠시나가르에서 입적하였습니다. 신라 경주의 옛이름 서라벌 지명이 슈라바스티의 한자음차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쿠시나가르의 라마바르스트파는 석가모니가 화장한 제 위에 지어진 불탑입니다. 아요디아는 라마야나 서사시에서 주인공 라마왕이 통치하던 코살라 왕국의 수도로 가락국 수로왕의 부인 허왕우가 바로 이곳 아요디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라마야나 서사시에서 아끼 라바나는 정절의 화신 시타왕비를 납치합니다. 라마왕은 충직한 온숭이 전사 한우만의 도움을 받아 아끼 라바나를 물리치고 시타왕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온숭이 한우만은 소유기 선호공의 모티브입니다. 구출된 시타왕비는 사람들로부터 정절을 의심받게 되고 그녀는 불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사티는 남편의 장례식 후 반강제로 부인이 불길에 뛰어드는 끔찍한 악습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아직도 사티를 행한 여성은 정절의 화신으로 추억받는다고 합니다. 벵골은 겐지스강과 브라마 푸트라강이 합류하는 하루 연안의 삼각주 평야지대로 세계 최대의 쌀 생산약을 자랑하며 인도의 서벵골주와 방글라데시의 동벵골로 나뉩니다. 15세기 벵골 술탄국은 유럽과 명나라를 잇는 부유한 중개 무역국가로 동아프리카 기린을 영락제에게 선물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17세기 말 동인도회사는 겐지스강 하류의 콜카타를 맨직물과 향신료 수탈의 거점으로 삼았고 영국령 인도제국의 초기 수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 기념관처럼 고풍스러운 영국식 건물이 많고 좁은 골목을 지나는 오래된 트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콜카타는 문바이 델리에 이어 세 번째 대도시로 벵골의 자랑 신성 타고르의 고향이자 마더 테레사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동벵골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옥한 삼각주이지만 저지대에 해당하여 홍수의 피해가 매우 빈번합니다. 동벵골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동파키스탄이 되었다가 서파키스탄과 공용어 문제로 대립하면서 1971년 현재의 방글라데시로 독립하였습니다. 사바르마티강이 흐르는 인도 서편 구자라트는 마트마 간디의 출생지역으로 주도 간디나가르는 간디의 도시를 뜻합니다. 인도에서 간디 다음에 독립운동가로 존경받는 사르다르 파텔 및 현재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또한 구자라트 출신이죠. 구자라트의 고대 도시 돌라비라와 로탈은 모헨조다라와 하라파 유적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인더슨 운명에 속하는 중요 유적지로 메소포타미아와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교역센터였습니다. 도시의 성각과 정교한 배수체계 및 저수지는 해상보다 규모가 매우 넓고 거대하며 다수의 인장과 해독 불가능한 문자 교역판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바르마티 강변에 위치한 구자라트의 최대 도시 아마다바드는 인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깔끔한 도시로 평가받습니다. 마트마 간디가 이끌던 비폭력 소금 행진 시위 사티 아그라하가 이곳 아마다바드에서 시작되었죠. 간디가 추구했던 사티 아그라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을 뜻하며 아임사, 비폭력주의와 브라하무차리아, 금욕주의는 자인화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인화교는 매우 엄격한 불살생, 아임사의 규율을 강조하며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천으로 입을 가리거나 극단적 고행들을 수행합니다. 자인화교는 석과모지와 동시대 인물인 기온전 5세기 마하비라에 의해 창시된 중교로 고행을 통해 카르마, 오뽀를 끊는 것을 추구합니다. 석과모니가 고행의 덧없음을 깨닫고 중단했던 반면 마하비라는 단식을 지속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도시 팔리타나는 자인화교의 최대 성지이며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구자라트주는 인도 내에서 채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칸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마하슈트라주는 인도 최대 도시 문바이가 위치한 무역과 금융의 중추 지역입니다. 대칸구원은 토질이 척박하고 교통이 험준하여 살기 힘든 곳이었으나 호전적인 대칸구원의 마라타족은 17세기 마라타 연맹을 꾸려 동부 벵갈과 남부 타밀 지역을 제외하고 인도 대부분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서쪽 해안가의 문바이는 포르투갈과 영국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고 현재 인도 증권 거래소 및 인도 시가총액 1, 2, 3위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타타그룹, HDFC 은행 모두 문바이에 위치합니다. 릴라이언스 회장 암바니의 문바이 저택은 하나 3조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문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가 제작되는 발리우드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문바이 인구는 이주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면서 최근 2천만 명을 초월하였고 세계 최고의 인구 밀집도와 난개발, 슬럼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문바이 최대 슬럼가인 다라빌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아우랑제부에서 유래한 도시 아우랑 가바드는 엘로라 속굴 사원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인도 문명의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엘로라 속굴은 5세기부터 수백 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34개 속굴 중 12곳은 불교 사원, 17곳은 힌두교 사원, 5곳은 자이나교 사원입니다. 각각의 속굴 사원들은 서로 인접하여 당시 인도에서 믿어지던 여러 종교의 조화로움과 관용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카일라사 사원은 바이산을 통째로 깎아 만든 경이로운 힌두교 사원으로 정밀한 조각 하나하나에 장인들의 예술원이 살아 숨쉬는 압도적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카르나타카주의 중심도시 벵갈루르는 기온이 서늘한 구원지대로 생활이 쾌적하며 첨단 항공산업과 IT산업을 선도하여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벵갈루르 인도과학원 IISC는 문바이 공과대학과 함께 인도의 공개 최고 확보 중 하나로 평가받죠. 인도 최남단 타밀 지역은 아리아계와 인종 언어족으로 구분되는 드라비다 계열의 타밀족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타밀족은 강력했던 마오리아 왕조 및 무굴 제국, 마라타 제국의 침입을 모두 막아냈을 정도로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과거 이곳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변방에 해당했으나 현대에는 오히려 항구도시 첸나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섬유, 전자, IT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론티로 유명한 섬나라 스리랑카는 불교를 믿는 75%의 도착민 싱알라인과 힌두교를 믿는 20% 이주민 타밀족으로 구성됩니다.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는 가교처럼 보이는 수심 10m 이내에 매우 얕은 해저 지형이 존재하는데 라마세투, 라마의 다리로 불립니다. 라마야나 소사시에서 스리랑카 섬은 아끼 라바나의 본거지로 한우만의 온숭이 부대는 납치된 왕비 시타를 구하기 위해 물에 뜨는 마법의 둘로 부교를 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스리랑카 최고유족으로 손꼽히는 거대한 사자바이 시기리아는 5세기경 지어진 고대의 유세이자 불교 사원입니다. 아찔한 1200개의 계단을 오르면 잘 정돈된 물의 정원이 나타나고 바위 꼭대기에서 장대한 정글 풍경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